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효예술단 제59회 정기 가을 플롯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효예술단의 MC를 맡은 김현장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효예술단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발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친정라디를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박수도 좀 많이 주시고 여러분의 또 함성소리와 박수를 기다리면서 인천효예술단 공연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가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기다리면서 이번 가수 선행격 감사합니다 신선해 오늘의 작사는 만CP 사랑에 울려 퍼지는 뱃고독 소리 내 맘을 슬프게 하네요 모든 사람 무릎까지 떠나간 그림을 기다리나오 모든 사람 무릎까지 탈레리냐 이네만 흘리고 그님에게 소신 좀 전해 전해 타고 동독 소리 내 맘을 슬프게 하네요 내 달리는 꽃꽃처럼 내 사랑 당신 날아가 버렸어요 사랑에 불러 퍼지던 고독 소리는 내 맘 슬프게 화내요 오늘도 그 사랑 모든 땅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다 온 사람 엄마 칼맥이야 내 맘 들리거든 그림에게 소식 좀 전해 전했다고 이 사랑은 과연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다 온 사람 엄마 칼맥이야 내 맘 들리거든 그림에게 소식 좀 전해 전했다고 소식 좀 전해 전했다고 내 맘 슬프게 화내요 내 맘 슬프게 화내요 내 맘 슬프게 화내요 날들고 내 맘 정신이 내 맘이 내 맘을 말해